배우 강경준의 불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의 아내인 장신영이 겪은 비운의 결혼사가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어 사건, 사고와 이혼 및 불륜 등 이슈가 끊임없이 나와 안타깝네요. 장신영의 현 남편인 강경준은 지난 3일 상간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와 같은 분양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경준에게 약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강경준 소속사 측에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논란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지난 8일 강경준과 불륜녀와의 나눈 사적인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강경준과 불륜녀는 보고싶다, 안고싶네, 사랑해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메시지가 공개되자 강경준의 불륜 의혹에 중립을 이어가던 누리꾼들은 강경준의 인스타그램으로 달려가 거센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보도를 의식한 듯 갑자기 인스타그램을 삭제한 것인지 비공개 처리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클릭하신 링크가 잘못됐거나 페이지가 삭제됐습니다라는 문구만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준의 불륜 논란으로 장신영의 근황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는데요. 최근 유튜브 채널 연예디통령 이진호는 장신영 측근의 말을 빌려 장신영이 이번 사안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장신영이 감정적으로 격해져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장신영의 전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공개됐는데요. 장신영의 또 다른 측근은 이진호에게 장신영의 심성 자체가 천성적으로 여리고 순한 편이다. 전 남편과의 이혼 이후에도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면서 그때도 장신영이 바보처럼 모든 걸 다 퍼주고 왔던 기억이 난다고 말하였습니다. 앞서 장신영은 지난 2006년 23살 나이의 사업가 위모씨와 결혼했지만 2009년 이혼하며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진호에 따르면 장신영은 이혼 후 첫째 아들을 친정엄마에게 맡긴 채 방송활동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위씨가 장신영도 모르게 그의 매니지먼트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퇴출 과정에서도 장신영의 이름으로 연대 보증 및 차용증까지 작성해 방송활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장신영은 전남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강경준의 소속사로 알려진 K-STAR GLOBAL ENT는 사적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터져나온 당일 강경준과 지난해 10월 전속 계약이 만료됐다면서 이번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전속 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우 강경준이 유부녀와 불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과거 한 방송에서 밝힌 연예사가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강경준은 방송에서 남자친구 있는 여성을 뺏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지난 2007년 SBS 예능 프로그램 야심만만에 출연했던 강경준은 방송 도중 비어내인인 여자친구와 1년째 교제 중이라고 말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출연자가 정리하고 나서 키스한 게 아니라 키스하고 나서 정리를 한 것이냐고 묻자 강경준은 당황하며 웃음 지우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경준이 상간남으로 피소된 가운데 장신영에게 선 넘는 댓글이 SNS에 올라오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 중 살다가 이런 댓글 처음 남겨봅니다. 강경준씨가 한 행동은 정말 잘못됐지만 그래도 신영씨의 아픔을 품어준 남자입니다. 신영씨도 힘들겠지만 이번 한 번만 강경준씨를 안아주세요. 정말 예쁜 두 아들을 위해서요 라며 용서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자식 아닌 아이도 거둬줬으니까 이번 한 번은 실수라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강경준씨도 많이 반성할 거예요. 이번엔 장신영씨의 넓은 아량이 필요할 때입니다. 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 이글을 본 다른 네티즌은 뭘 거둬줘요. 첫째 아들이 강경준 가족으로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판에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첫째 아들 생각해서라도 마음 굳게 먹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조라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저런 말들을 저렇게 적을 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현재 상황이라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들의 책임과 해결도 두 사람의 몫인 만큼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길 바랄 뿐이네요. 한편 장신영은 전 남편과 강경준 사이에서 각각 일남식을 낳아 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준은 장신영과 결혼하며 SBS 동상 이몽이를 통해 그 과정을 공개해 사랑꾼 이미지를 얻었는데요. KBS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나오며 아들 바보 아빠의 면모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는 배우를 꿈꾸는 첫째 아들과 함께 KBS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 촬영장을 탐방하는 모습도 공개됐었는데요. 감독의 제안으로 현장에서 아들은 엑스트라로 캐스팅돼 드라마 출연의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경준 상간남 논란으로 아들의 촬영부는 최소화의 방송되기로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강경준은 이번 논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해지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